다들 초대해라 아... 아.. 기다려 봐.. 마이크 소리.. 아아아.. 됐다 여러분, 잘 들리십니까? 아 잘 들리 겠지? 삶의 충만함을 느끼는가 예이 신청곡 신청곡? 한 바퀴 돌고 신청곡? 사춘기 쳐보세요 아래로 아래로 어 많이 먹었는데 여기있다 이거 들어보자 아맞아 아니 그냥 검색을 볼 어 사운드 이거 인간이 아니다 안쓰야겠다 나도 할 줄 몰랐으니까 아저씨가 맞는거에요 아저씨가 맞는거에요 아 여기까지 끌고 왔어 쟤 서폰 유저 한 명 데코하고 있거든 아 아씨가 맞았어 아씨가 창 하겠다 창 안하네 화장 오나? 화장 안하겠지? 다가 아 아 아 웜 웜 웜 정인형 야 상대 왜이렇게 세냐 아 아 아 칼리가 진짜 세네요 그럼 칼리 풀 빠졌나요 여러분? 어 여러분 칼리 풀 빠졌나요? 칼리 풀 빠졌나요? 기억이 안나서 빠졌죠? 오케 칼리 노플 칼리 노플 칼리합니다 아 이거 블루 먹힐거 같은데 아 절대 안먹혀 바텀지어 모듬 바텀지어 내가 비자상태로 안들고났어 칼리 리신때문에 리싱 이거 리싱간다 나미도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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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리싱 나미가 있었어 와 아 뭐야 이러면 블루 먹잖아 나미도 가고 우리 인생도 가고 좁고 쫓기는게 우리 인생 내 말도 못한 오? 야 W1 W1 맞춰도돼 맞춰도돼 아 됐다 이거 어디야? 야 이거 다 프리있냐 얘네? 아하 어? 블루 지켰다 와 기덕 시비덕 아니냐 이거? 야야야야야 이거 뭔데 이거 한 번 보여주나 이거 개복지 먹겠는데? 일단 이거 뭔데 뭐 못할거 같은데 나 마나 없어서 아 근데 시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스카우님 화이팅 오? 한방 안났어 왕호 멘탈 터뜩이라뇨 왕호 화이토 왕호 화이팅 일환승 중이었는데 신환승 중이었다고? 신환승 중이었다고? 이런승 형도 일환승 중이었는데 비슷한데? 아니 설명 좀 해줘 보셴 그 솔케드에 대해 처음 그 상대의 매서운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해야 됐지 쟤는 아주 무서웠어 이 정도면 설명됐겠죠? 거기 같겠죠? 오!!! 오오오ぉ 탑 다이소부 탑 다이소부 탑 다이소부 탑 다이소부 탑 다이소부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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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디 너 플래시. 에디 너 플래시. 아 이거 젊나 빡 인데 아 이거 슬플래시 못 맞춰서 와우 너 잡고 아니냐? 야 기이덕이다 야 노프리아 노프리아! 잘 알아 어떻게 알았어? 가스부 프리아 가스부 프리아! 땅콩 땅콩 땅콩! 아 근데 풀, 풀, 풀 큐 한 거 아냐? 아 그니까 풀 W 하려는데 못했잖아 자 했는데 아쉽다 나 바텀에 조그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친구들을 찾습니다 자기가 갱플 6 패면 오케이 오케이! 갱플 6까지 버티렵니다 네 샌들 6 쉣 탕, 통, 탕, 통, 고가디 아 여러분 튕기는 거 봤습니까? 그이 물수제비 장인급 이게 그이 물수제비 피하고, 피하고 이거 보세요 딱 가볍게 피하는 거 같습니다 아 미리 개 잘해 그치? 잘하지? 됐다 우리 아 맞네 X 됐네 어떡하냐 나 잘하는데? 괜찮아 지면 되지 아 형 꼬나 인터뷰 인터뷰에서 없.. 야 위밤아 조심해!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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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리신이 킬이야 나이스 리신이 킬 와 우리 개 망했다 상대가 크 나이스 나이스 우리 전력 숨겨야지 왕호야 형 전력 숨기기 하고 있거든 리키가 우리 정글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아니 나한테까지 숨기는 건가? 어 너한테 숨겨야지 누구한테 숨기냐 그렇지 않냐? 아 이거 바텀 라인 플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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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담 없는데 플리즈 여신 야 플래시 있어 형 플래시 있어 형 플래시 있어 I gotta 플래시 거기 와든 거 같은데 아니 그냥 이거 꿀어줘서 풀어줘 땡큐 터트렸지 터트려줘 지금 터트려 굴거 어디 도망가자 으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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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샹 궁이라도 뺏어야 되는데 랩을 빠졌네 샹궁 형이 빼줄까? 내 형이 죽을 수도 있어 형이 빼면 어떻게 원해 안 원해 아 받으면 다이브인데 무조건 당할 것 같아 무조건 무조건이야 다짜라짜 으어어 아아 다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 짜 짜 내가 필요한 그날을 풀어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으어어어 낙사래 다른 사람들 있나요 아 이게 나 어 봤던 그 퍼블 막 대조가 으어어씨 아 나미 아 나미 때문에 퍼블났어 아 나미가 나미가 칼리 물빵 맞춰가지고 퍼블났어 아아 아아 나미 때문에 퍼블따임 진짜 리얼 개손해봤다 오오? 아야야야 이거 보세요 나미 반방 못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아 아아 진짜 증신을 어 갑시다 가보세요 스카우님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한번 봐줄게요 그냥 가서 싸워요 아 아 여기 브라운 여기 브라운 여기 브라운 리신 등 등 아 새끼 지금 한 요정도 와가지고 요정도 요정도 지금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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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간다 리신 간다 뭐 역경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요기 아 야 형 칼리 개피 야 칼리 개피 야 형 갔냐? 나 왔네 리신 올 수 있는데 거기 있다고 말 거기 있다고 말 거기 있다고 말이었구나 어 칼리 스타 힐 없 힐 없어요 오직 이길뿐 형 하나 인거 아니지? 이다 형 형 확실히 열심히 할게요 미안하다 옹호야 노티미 할게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늦은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아직 안 잊었어요 상대는 칼리스타 아니겠나 칼리스타면은 아 미드만 믿고 간다 미드만 믿고 간다 역시! 그거지? 아 오 이제 들어가도 되냐? 아 아 뭐야 왜이래요 형 솔랭에서 이러는 거 처음 보는데 거의 이렇게 개털리는 거 형 요즘 자주 형 요즘 자주 일어나 형 요즘 자주 일어나 형 요즘 자주 일어나 미안하다 옹호야 스고일 와 디스 이즈 듀쿠 앤 피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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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제 궁 있어? 피넛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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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왕호 왕호요? 혹시 찾다 찾고 그런 거니? 아 깜짝이야 나 궁이 찾는데 아직 쿨이 안 돌아서 형 바텀 또 대기하면 죽는데 어떡하냐 형 잘해볼게 미안하다 옹호야 미안하다 자 무드 위치로 아 됐다 좋 됐다고? 아 브라운 미드야 브라운 미드야 브라운 미드야 아니 리신템 상관없다 상관없지? 아 아까 칼리 땄으면 대박이었는데 형 1인분 1인분하는 스킬 좋 됐다 도망가 도망가 콩야를 좀 더 우와 왜 이렇게 멋있냐 오늘 진짜 잘생긴 것 같다 형 새끼 으쯔 새끼야 화이팅 으쯔 제발 2렙차 이상 벌어지지 말아줘 2렙차야 이미 미안해 아 제발 무슨 소리야 형은 이런 거에 죽어본 적이 없어요 제발 헐 헐 아 형은 야하다 야 형 진짜 열심히 피하지 않았냐 그래도? 어 화난 거냐? 형 안 죽을게 그러면 형 신발 샀다 아 갱프님 나이스 샷 아 나 보였고 네 알겠습니다 아 레벨이 너무 낮다 여러분 W 선발에서 2인분에 합시다 오랜만에 본다 W 선발 왕호야 바텀 또 죽이려고 그랬기 이 새끼들 안되겠다 바텀 뭘 바텀 궁으로 파밍해야겠어 아니 바텀 거기 갈 리 없애 바텀 여기 있어 바텀 여기 있어 양아치 세키들이 분명히 바텀 맞는 거야 아저씨 막타 감사합니다 왕호야 형 킬 척이야 됐어 어떡해 아 좀 아쉬운데 아 좀 아쉬운데 파하트 죽었는데 아지를 죽었는데 내가 맞았다 우리 탑 2 탑인 것 같은데 고맙다 왕호야 용돈 들어오는가 그냥 저한테 용돈도 챙겨주고 우리 왕호만한 동생이 없잖아 근데 여웅웅만 뜨면은 여러분 1인분 할 수 있어요 이거 일부러 신발 받거든요 탱풀 노궁이야 으흠 탱반궁 있다 왜 안목 기침하고 탱반궁 하아 제발 아 아 쒰발 오케 먹었다 먹었다 오케 뭐 블루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형 말만 해 형이 바로 갈게 저도 갱플궁 없거든? 괜찮은거지? 어 하나인거 아니지? 형 좀 쎄지 않냐? 아이 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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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씨발 내 팀 이 짓이 없어 형이 방탄 쳐 놓을게! 할 것 같아 이러면 나 빼도 아니냐? 솔직히 진 근데 글로벌 두 개 빼서 솔직히 진 죽고 형 두고 저 정도면 나 빼도 한데? 괜찮은데? 기덕인데 이 정도면? 형 요무 떴거든 그리고? 이거 개이덕인데 이 정도면? 쎄 떼지 않을까? 그리고 왕호가 킬을 먹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핑크 사서 시야먹고 조심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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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미드가 잘해서 이기지 않을까? 미드가.. 아니야 아님 말고 으흑 ㅎㅎㅎ 우와 오오오 이걸 살아나? 역시 미드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하냐? 번제를 넣어야 한다니까 미안하다 열심히 할게 바텀 또 오는 거 아니겠지? 에이 그렇게 잘해야겠어 그러면 상현인데 옛날 정의 히트요? 귀여운 감상 아, ㅆ발 으, 왜 화났어 왕호야? 아...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왕호야 왜 화났어? 어떤 새끼야 아 다시 바탕 가야겠다 다시 바탕 가야겠다 야 형 형 레벨 차이 따라 잡았다 1렙이다 어 1렙이다 1렙 차이다 여러분 1렙 차이입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야 용 둘 다 주자 다 끝났죠 어 어 용 줄 알았어요 웬만하면 용을 안 주는데 대지의 드래곤 미드 조심해요 칼리 있어요 칼리 있어요 칼리브라움 있어요 칼리브라움 있어요 형이 바텀 진짜 갱옥수의 신이거든 와 전력 먹었다 또 나한테 돈 넣어준 거 봐 기특한 건 야 칼리 칼리 미드다 칼리 미드야 조심하셔야 돼요 아 리신 바텀 리신 바텀 리신 바텀 리신 바텀 미니언 샷 미니언 샷 미니언 샷 미니언이 안 보이는데요 형 형이 저 두꺼울 뺏어줄게 으아아아 아 시바 더 끝났네 뺏었어 어 üst 내 뺏어 미니언 탑 미니언? 모르다가 크아 저가 뭐지? 이번 거 정말 큰데 왕을 막았냐? 아이 못먹어 못먹어 그냥 돌아가냐 야 미팅 리싱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긴 하고? 뭐 할 거 안 할 거 하자 방어 썼어 방어 썼어 방어 썼어 아 씨 바 형 기분이 너무 나쁜데? 형 이거 아까 드렸던 것 같다 뒤통수 그냥 까는데? 뒤통수가 개항 얼얼하네 야 그거 너 이거 나 없다 거기에 아 이거 밀 수 있어? 이거 칼리 갈 텐데 그냥 백밍 찍는 게 어떠냐? 어 애들 안 보이거든? 바텀 나 구원 있다 방금 레드 먹었어 방금 레드 먹었어 아 미드다 미드 바텀 밀어라 바텀 바텀 밀게 바텀 밀게 같이 내려올걸? 야 야 뭐야 뭐야 어 씨 바야 뭐야 방금 뭐 시크 뭐였는데? 여구로 노리자 여구로 노리자 여구로 노리자 야 거기 치행 있다 야 잘까 야 나쁘지 않은데? 나이스 뭐야? 이거 뭐 대상인데 펑크 거에 냄빡 아 가비 이게 그게 칼리가 공중에 떴거든요 일단? 아니 나 팔이 떠가지고 일단 배치 맞춘지 모르겠어 아 개이득 봤다 개이득 봤다 야 형 진짜 안 되냐? 나 뒤에 가는 중 가는 중 펜풀공 펜풀공 형 여기 안에 있을게 그냥 어 안에 있을게 살려줄 수 있냐? 아 나쁘지 않았지? 다행이지? 다행이지? 상탈 안 나갔는데 일단 어 다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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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탈 안 나갔어 어 워어어 뭣치십니다 두꺼니 두꺼니! 두꺼니 뭣치십니다 어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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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지? 이거밀면 확실히 이길거 같아 어쒸 갑자기 아이템이 왔어 그 조심해라 그 칼리 높을? 나 궁십 터라 칼리 와도 살거다 근데 칼리가 뭐 못하는 조합이라서 미취와 평대로 이거 그냥 이길거 같은데 아예 밀어줄께 binary 아니 형한테 물어보지니마 그건 형라인 아니야 너라이냐 너를 위해 죽겠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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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우 너라인이야 저한테 물어보죠 그런거 형 탑으로 갈까? 어떻게 탑으로 가면은 1인분 할 수 있지 오케이 2코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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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? 이겼습니다 이겼답니다 여러분 레드 너가 오고 형 팡타칠 일이 없어 춤을 추는거야 아니겠지 이거? 아니겠지? 아니야 아니야 리신의 무빙을 보았이 형이 아니야 썼는데. 썼다. 썼다. 끊었어. 끊었어. 됐어. 끊었어. 알고 있어. 탑 놀이 이거 먹고 봐줄게. 이거 먹고. 형 그러면 도망갈까? 어 지금 빼봐. 자 이거 큐 한 번만 쓰게 그러면. 니신 적 있고. 이거 놀이나? 아 저기 있다. 내가 지울게. 이거 뭐 바로 놀아. 어. 어. 이거 이거 어차피 제 브라움이라서 안 챙겨있다. 아 너무 아쉬운데? 나 죽긴 했거든. 근데 이긴 거 같지 않냐? 아 이겼어. 이겼어. 나이스. 나이스. 넘어왔다. 아 이게 게임이야. 이게 조합이 너무 좋아서. 여기서 이제 킬. KD에서 혜택하면 되겠다. 아. 아. 아닙니다. 에헤 아닙니다. 말 안 먹어도 됩니다. 안 먹어도 됩니다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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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노랫소리가 요기까지 들렸습니다. 오? 오?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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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얏통이다. 아! 아! 아이 갱풀공 때문에 땄어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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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요기야 백퍼야. 요기야 요기야. 갱풀공님 요기에요 백퍼야. 어 갱풀공 집에다 쏘는거 어떠? 에이 나 같으면 집에 쐈다. 와 나 같으면.. 얘 볼래? 봐도 될거 같은데?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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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맞췄어. 미안하다. 오 맞췄어 진짜! 이것도 맞췄다. 잡았지? 뭐지? 어디고 어디 피하고 피하고. 뭐지 뭐지. 에이 노플 리신 노플. 기가맥기. 이거 칸. 어 형 도망갈까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차피 이거 누구야? 어떻게 그 새끼야? 그친거로 하자 그러면. 배치 그냥 맞춰줄게. 배치 몇초냐? 에이터 에이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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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 그럴 수도 있지. 됐다아아아아아 쑥살 후발불이 더 내다. 바론거 아니지? 혹시 바론같은거 못키려네? 아! 나이스. 어 형 1분 했다. 아니 쿨감이 없는데. 그게 말이 됨? 캡틴 듀욱? 캡틴 듀욱? 캡틴 듀욱 평타? 많이 찍히긴 했구나. 아! 작게 니냐잖아. 캡틴 듀욱! 오 캡틴 막 캡틴. 아깝다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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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내가 아니었구만 이거. 나미가 문제였구만. 보세요. 1랩 때 칼. 1랩 때 나미가 잘못했다니까요. 나미가. 칼리 Q를 맞췄어요. 야 이거 탑. 위인데? 잘 돼? 되지. 노플이야 노플. 된다고 하면 되는거야. 내가 지문 끊었거든? 형. 더블. 더블 된다. 더블 된다. 아. 어. 나이스. 아지를. 막.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지금. 아 왜 형 솔라리 캡. 아이야. 솔라리 줄 수도 있어. 이번 레드는 형이 먹어도 되겠냐? 아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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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을 것 같은데. 다운! 아. 시발. 뭐. 저. 아론 같은게. 우리 손으로 들어왔. 달까?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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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이게 진종인지. 총탄의 주. 새끼를 남았다. 새끼를 남았다. 새끼를 남았다. 이거 형 더블으로 먹어라. 려 형님. 지금이야야. 역시 이게 호흡이지. B 나쁘지 않았다 요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나미 프로 맞냐고요? 아 나미 그 EDG 스카우트, EDG 미드라이너에요 아 시발 탕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? 할 필요가 없는데? 오케이 채용공 뺏고 W 돼? W 3초 W 2초 W 된다 이제 W 제가 어떻게 평타 안내시면 W 쳐줄게 뭐뭐뭐뭐뭐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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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위에 카스티트 이긴거 같은데 카스티 혹시 나도 거기 싸움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막타 일단 하나 챙겼고 제발 아 이킬 필요한데 아 이정도면 그래도 나 빼드했다 나쁘지 않았던 역시 둘의 호흡이 기가 막혔습니다 수고했다 하아